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검증된 수능 트레드 장현진입니다. 이혼으로는 오늘의 퀘스트는 말이죠. 기출 애정강 이게 뭔지 알아요.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애정남이라고 했었죠. 애정남. 애매한 것을 정리해주는 남자였는데 강사잖아요. 애정강 합시다. 기출에 대해서 애매한 것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퀘스트를 찍으려고 마음 먹었냐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기출에 대해서 뭔가 니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출은 정말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것부터 기출이 좀 한계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고 내가 기출을 좀 해야 되냐 이런 여름방학식의 기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좀 정리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서 퀘스트를 찍게 됐습니다. 네 가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이제 뭐 MBTI. 저번에 실무 MBTI 한번 해봤더니 아이들이 이제 MBTI에 낚였어 이런 애들도 있고 아 되게 좋았어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번에 MBTI를 자체에 제작했어요. 곧 오픈합니다. 좀 기다리시고 MBTI가 이제 거의 보통 용사가 된 게 아닌가 싶어. 사실 이게 이제 이 테스트 내지는 이 검증 프로그램을 설계한 사람들이 들어간 이름인 것 같아요. MBTI예요. 알았었는데 까먹었네. 근데 이제 어느새 야 네 가지 지표를 너를 유형화 시켜줄게. 이게 4승은 16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막 나누는 이런 꼭 그것이 이제 본인의 기질과 성격이 아니더라도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을 대하는 태도들을 분류해서 성격을 파악해 보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해서 그냥 뭐 기출 MBTI라고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기출은 이제 분명한 한계가 있다. 여러분 이거 어떤 것 같아요? 기출은 이제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 얘기는 기출은 이제라고 했으니까 이제 공감이 되는 사람도 있고 기출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요.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년 전까지만 해도 기출은 거의 신성시대였던 수학에서 기출은 거의 신성시대였던 것이었어요. 기출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나요? 이런 이런 어떤 고민들이 학생들에게 되게 많고 기출을 분석만 내가 해내면 수능을 진짜 잘 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꽤 많이 해석들 했습니다. 그것이 또 근거가 없진 않았고요. 지금은 기출이 오히려 또 찬밥이 되는 느낌도 있어요. 기출과 대립하는 기출과 조금 다른 기출이 좀 한계가 있어 대안으로 나오는 게 주로 뭐죠? 엔제잖아요. 엔제를 해야 될 때야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입장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자, 선생님 딱 정리해 줄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 케이스가 그냥 막연한 건 아니고요. 공통과 공통과 수원수트죠. 선택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선택은 기출이 정말 풍부합니다. 기출이 되세요. 여러분 역시 선택 과목은 기출이 정말 정말 여전히 강력하게 학습의 소스가 될 수 있는데 이 공통이 좀 수원수잖아. 수원수는 분명히 기출의 한계가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건 한계가 있어 그러면 오, 예스! 공통은 예스 하면 맞아요. 공통은 진짜 기출이 기출만으로 공부하기에 상당히 부족함이 있어요. 새로운 것만 나오고 있고 선택은 너 기출 풍부해. 선택 과목은요. 기출 아주 미적분 선택자들은 사실 기출만 제대로다. 킬러들이 많아. 제대로 소화하면 미적분 다 맞을 수 있어요. 진짜로 다 맞을 수 있어요. 더 쉬워졌거든요. 다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죠. 기아도 마찬가지고 기아는 요새 조금 더 날이 서 있긴 한데 마찬가지예요. 확통도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런 난이도의 문제들도 꾸준히 출제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기출이 풍부한 녀석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할 말이 한 마디 있어요. but 그렇지만 최근 기출이 한계 최근 기출 예시문항을 포함해서 다섯 개가 있어요. 예시문항 그 다음에 예시문항 6월 9월 수능 작년이죠. 작년 올해 6월까지 이제 곧 9평 9평이 아니고 8평인가요? 이 다섯 개가 정말 중요한 기출이잖아요. 그죠? 저 다섯 개는 정말 중요한 아주 보석 같은 존재거든? 그건 잊지 마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이 분명히 한계가 있어. 선택 과목만큼 많지는 않은데 아니 다섯 번의 이 오 쌈박한 시험이 있는데 저걸 없다고 생각하는 건 또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아 나눠봐야 된다. 공통과 선택을 나눠봐야 되고 최근 기출은 그럼에도 정말 보석 같은 존재야. 최근 기출은 정말 중요한 보석 같은 존재야. 이게 기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한계가 있어. 기출은 제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 하지만 기출을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이 있잖아. 그 뭐예요? 뭐 이름 다 얘기해. 옛날에는 이런 거 안 했는데 이제 자이스토리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마플 이런 거. 어머 큰일 나 여러분. 수원 스토리 그걸 중심으로 풀어놓으면 양도 너무 많고 너무 과거 문제를 다 끌어다 집어넣기 때문에 실제 이 방향과 잘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게 맞고요. 좋아요. 두 번째 질문을 볼게. 이미 기출을 다 보긴 어렵다. 아 이런 인식이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누구에게 맞냐면 첫째는 N수들 중에서도 반수 반수 반수들에게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아요. 반수 또 고3 아니 나는요. 이제 막 선택과목 개념을 끝내고 내신을 끝냈는데 이거 기출 언제다 봅니까? 아 저는요. 지금 고3이라 아직도 수행이 있어요. 뭐 이런 아직도 학교 수업이 꽤 많이 있는 편이잖아요. 방학이긴 하지만 지금이 그래서 아 다 못 봐요. 이미 반수는 아 제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기출 언제다 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일견 맞기도 해. 어떻게 맞기도 하냐면 보세요. 예스 이들에게 예스는 뭐냐면 기출을 과목과 과목과 아니면 최근 기출과 이전 기출을 구별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아니면 난이도별로 아니 킬러는 정복하기 어렵잖아요. 킬러까지 다 집어넣은 이 기출 아니면 나는 킬러를 지금 풀 때는 아닌데 언젠간 풀어야 될 대상이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한 그러한 이렇게 거대한 심지어 학평도 단어 이런 이렇게 거대한 실체로 생각하면 예스가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벗이 있어. 진짜 그러하냐? 그렇지 않아요. 과거 기출 중에서도 지금 수원수2나 선택과목 쪽에 잘 이어지는 핵심 기출들 그리고 최근 기출들을 잘 정리해보면 3점짜리 쉬운 3점 2점이나 쉬운 3점짜리 그냥 논외로 하고 중요한 3점 그리고 4점 문항들 이걸 잘 추려보면 선생님 생각에는 각 과목 각 과목 한 200에서 300 정도 각 과목이라는 건 수원수2 선택과목 하나씩 이런 것들이에요. 이 정도 문제가 돼요. 평가원 수능만 따져도 아니 이게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진 않아. 그런데 어디 시중에 기출문제집을 사다가 보면 너무 많죠. 수업만 해도 첫 문제 많지. 두서없이 막 되어있는 그걸 다 푸는 건 분명히 오바가 맞아요. 한계가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런 거대한 기출을 사고 할 땐 예스지만 아니 각 과목 진짜 잘출해오면 200, 300문항 정도 된다니까요. 이건 노죠. 이것의 입장에선 노죠.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 기출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기출의 내일이라는 책으로 이거 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200문항 300문항 220, 250, 250문항 정도 되는데 핵심 문항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기출을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최근 기출을 강조했고 아 중요한 현재의 출제 기조에 부합하는 기출 있다. 그거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너다 이런 거예요. 이제 세 번째가 봅시다. 세 번째 이거 살짝 지었게 여러분 학평과 사가는 기출이 아니다. 아니 방금 자기가 기출 잘출이면 200개, 300개 된다더니 그때 평가원 수능이라더니 뭐 이건 예스 아닙니까? 예스 맞죠? 당연히 기출이 아니죠. 왜? 아니 철제처가 다르잖아. 학평은 이게 왜 학평인 줄 알아요? 이건 학력평가야. 학력평가는 모의평가가 아니에요. 모의수능이 아니라고. 학력평가는 너희들이 3학년쯤 되면 이 정도의 학력을 갖춰야 되는데 갖추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게 학평이고요. 사단학교는 우리가 군인을 만들고 군인을 뽑을 건데 자 우리 입학할 사람들 이 시험 치고 들어와 이런 거잖아요. 그치? 당연히 평가원 게 아니니까 기출이 아니긴 한데 여러분 있잖아 위기의 시기 위기라기보다는 뭔가 기출이 이제 조금 수원수2 쪽에서는 특히 붕괴됐잖아요. 없잖아 사실 별로. 아니 정말 중요한 게 있긴 있지만 양이 훈련용까지는 안 된단 말이지. 이럴 때 학평과 사관학교는 상당히 좋은 소스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줄게. 작년 사관학교 와 작년 8월 사관학교에 뭐가 나왔었냐면 작년 사관학교 8월에 사인 코사인 범칙 문제가 빈칸으로 나왔어. 어 글쎄요. 너무했다. 선생님은 다시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수능에 수능에 빈칸으로는 했다. 사관학교 걸 보고 냈냐 그걸 카피했냐 라고 하면 아니겠지. 아니길 건데 문제의식은 비슷하게 했을 거라고 봐요. 야 이거 공통과목인데 도형 너무 잘하는 친구들과 도형을 잘 안 하는 친구들의 차이가 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선택과목이 기아랑 비기아들이 있잖아요. 확통이랑 기아는 거의 수학과목에서 상극이거든요. 양 끝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접근성을 높여주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이 아마 확통 아니고요. 사인 코사인 빈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고민들이 중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수원수 공통과목의 문항들을 열심히 개발해 나가면서 또 최근 기출들을 진화시켜 나가는 초창기기기 때문이에요. 초창기에는 훌륭한 학습 소스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막 신주단지 모시듯이 기출이란 이런 거야 이런 어떤 맥락에 포함시킬 필요는 전혀 없어요. 주요 문항 아 열심히 풀어보고 그래도 웬만한 실무보다 퀄리티 좋을걸요. 그러니까 자영진 모의고사 퀄리티는 꽤 좋아요. 자 그러니까 너무 배타적으로 쟤를 배제하거나 아이 쟤네는 뭐 기출 미만 자비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학평 문제 중에 수혈 문제에 괜찮은 거 있어요. 수2는 조금 고답적이긴 한데 최근 문제들을 보면 수험 문제에 꽤 신선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학습하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수험 수2 중심으로 아직은 기출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얘도 다시 생각해보면 예스는 맞지만 옥석을 잘 가리면 야 저것도 뭐 기출은 아니지만 기출과 버금가는 학습 효과를 노릴만한 게 있어 라고 답한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죠?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또 생각해봤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 기출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아니 최근 기출 중요하다고 해도 이번 6평 9평까지 지나 봐야 6개 아닙니까? 별로 없으니까 이미 나온 것에서 뭔가를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단 아니 아직 안 나온 거 이걸 제대로 섭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아직 안 나온 게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수험 수2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기출 MBTI인데 왜 미출제 주제라고 해요? 미기출 아직 출제되지 않아요. 미기출 여러분 4번은 좀 진지하게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미출제 주제를 혹시 내가 섭렵하지 못해서 이번 수능을 잘 못 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으면 이거는 걱정을 좀 붙들어내세요. 걱정을 붙들어내세요. 앞에는 다 예스로 시작해서 노였지만 이거는 그냥 노예요. 그냥 노입니다. 왜냐하면 미출제 주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섭렵해요? 미출제 주제를 섭렵하는 거는 올해 수능 출제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교수님들 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것도 아직 그 뇌에서 어떤 어떤 것이 만들어질지 아무도 본인도 모르는 그런 건데 그걸 어떻게 다 섭렵합니까? 그래도 선생님 수학이란 것이 다 요소가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다 섭렵해 놓으면 결국에는 성공하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수능 수학은 교과 과정에서 내고요. 진짜 교과 과정에서 내거든. 그것을 어떻게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제시한 조건과 형태들을 참고해서 진화시켜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어떤 조건 새로운 형태의 조건을 추가해 줄 수도 있는데 새로운 조건 새로운 형태의 조건을 추가해 주는 것을 과거 어떤 곳에서 본 것이 없던 것이 나오는 건 그건 출제한 사람이 독창조로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해석은 되게끔 왜? 교과 개념으로 논리적인 판단 능력을 해석할 수 있게 출제할 테니까 믿으면 돼요. 오히려 중요한 건 양은 적지만 양 적으니까 더 좋잖아요. 양은 적지만 최근 기출에서 던져놓은 문제의식들을 어떻게 더 계승하고 진화시키는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분명히 꽤 많은 걸 출제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미출제 주제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출제 주제에 해놓으면 좋잖아요. 그건 있잖아. 한 10년간 수능을 응시하면 한 번 정도 효과가 있으면 효과가 좋은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들 공통과목의 기출들 선택과목의 기출들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렇게 양이 아주 많지는 않거든. 그러면서 그 맥락 그것에 닿아있는 주제들의 문제를 보충해서 그것이 NJ자 모의고사잖아. 그렇지? 보충해가면서 실력을 쌓다보면 논리적 문제 해결력이 성장할 것이고 개념을 적용하는 힘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공부하면 새로운 게 나와도 맞출 수 있어요. 개념으로 해석이 되게끔 출제할 테니까 아시겠죠? 네 번째는 강력하게 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출 얘기를 해봤는데 평소에 다 하던 얘기긴 하겠지만 시간이 다가올수록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기출도 안 되는데 저 기출은 뭐 근데 해봐야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안감과 억측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의 학습 단계에 맞게 여러분의 학습 상황에 맞게 기출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비추어 아주 냉철한 진단을 하고 활용을 하시고 학습을 하시는 걸 권하겠습니다. 앞으로 종종 또 학습법 관련해서 여러분과 의사소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납시다.